이재명 대선 패배 깻잎 한 장 차이 대장동이 결정타 민병선 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대장동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지만 유권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집 없는 유권자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와중에 수천억의 수익을 업자들이 가져간 대장동 사업에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컸다 이런 원망과 분노는 이재명으로 향했다 2021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곽상도 등 50억 클럽의 이름이 공개됐지만 대중은 대장동을 이재명의 책임으로 봤다 이런 흐름은 대선이 본격화한 2021년 말부터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9일까지 이어졌다 다섯 차례 걸쳐 실시된 대선 TV토론에서 대장동은 핵심 이슈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무기로 대장동을 적극 활용했다 언론에서 대장동 의혹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지목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은 이재명을 공격하기만 하면 됐다 2022년 2월 3일 열린 1차 토론이 시작되자 대장동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 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재명은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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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라고 맞섰다 이재명은 대장동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1차 토론이 끝난 뒤 나온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토론에서 대장동이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 알 수 있다 기사 제목은 토론 시작부터 대장동 또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둔 2월 3일 지상파 방송 3사 초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었다 가장 큰 민생 현안인 부동산으로 시작됐지만 내 후보는 지난해부터 전국을 달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이 영끌 매수를 해왔다며 거기다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이런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했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처해서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해서 검증하고 언론에서도 다 검증하고 검찰 수사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끊었다 저는 이익 본 일이 없다 윤 후보님은 부친 집을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나 사주다니요 오히려 윤 후보님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 3, 4차 토론에서도 대장동 개발이익 진상규명 박영수 딸의 특혜 분양과 11억 입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녹취록 등이 거론됐다 대장동 설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5차 토론이었다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해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개발업자 관련 불법대출 부실 수사를 거론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재명은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하자 특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당선대도 책임지자라며 동의하느냐라고 다섯 번이나 윤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며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를 회피하고 대선이 국민학교 반장 선거인가 정확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덥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누가 봐도 윤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토론이었다 하지만 5차 토론 한 번으로 유권자들은 이재명에게 대장동 책임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대선 막판까지 집요하게 이재명 대장동 책임론을 물고 늘어졌다 조선일보는 2022년 2월 26일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장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5.0%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73.7%가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12.8%는 윤 후보였다 중도라고 답한 이들은 41.2% 대 28.9%로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진보는 25.2% 대 45.2%였다 국민일보는 대선 투표를 불과 6일 앞둔 3월 3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45.0%가 이재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였다 두 후보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24.7%였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인 3일 직전 대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지만 대장동 책임론을 거론하며 이재명에게 불리한 기사를 낸 것이었다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했다 48.56% 대 47.83%로 0.73% 포인트 차이였다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했지만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컸다 이재명은 낙선과 함께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어떤 대선 결과보다도 좌절했다 갤럽은 대선 투표일 이틀 뒤인 3월 11일 사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깻잎 차이를 만드는데 대장동 의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그 이후로 첫 번째 신뢰성 부족 거짓말 두 번째 도덕성 부족 세 번째 대장동 사건을 꼽았다 대장동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이재명이 당선됐을 것이라는 결과다 신뢰성과 도덕성 부족이란 응답도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자 생겨난 부정적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 대장동 연루서를 적극 부인하자 유권자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는 믿을 수 없는 후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의심이 유권자에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경험 부족 무능무지 검찰 권력 검찰 공화국 등을 거론했다 반면 윤석열 투표자는 그 이후로 정권 교체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그 다음으로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보다 나아서 신뢰감 공정정의 등을 꼽았다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 있다